남가주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닷가를 찾으면서 해변가가 북적이 든 분위기를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평균 기온은 90도 중반 날씨를 보이면서 해변가는 더위를 식히려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모래성을 쌓는 모습, 파도가 칠 때마다 점프하는 어린이들, 미녀들이 일광욕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변가 지역 온도는 내륙지역보다 평균 10도 정도가 낮기 때문에 폭염이 찾아오면 항상 해변가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더위를 시키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가주의 무더운 날씨를 자주 보이면서 해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산타모니카 비트에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더위를 날려버리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내일도 90도 넘는 날씨를 보이다가 토요일부터 더위가 수그러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찾아온 폭염으로 주민들은 바닷가 등을 찾아 더위를 시키며 여름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LA팀 프레임 뉴스 이사명입니다.